잠자는 숲속의 공주 한국비아제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행복했지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지요. 오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왕과 왕비는 매일 밤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어요. 왕과 왕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왕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쁜 공주가 태어났지요. 왕비, 큰 잔치를 벌입시다. 여덟 요정도 초대해야겠소. 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일곱 요정에게만 초대장을 보냈어요. 금 그릇이 일곱 개뿐이었거든요. 초대를 받은 요정들은 차례차례 공주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예쁜 얼굴, 악기타는 재주, 반짝이는 지혜, 멋진 춤솜씨, 고운 목소리, 착한 마음씨를 주었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요정이 선물을 주려는 순간이었어요. 여덟 번째 요정이 난데없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흥!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하다니! 공주는 열여섯 살이 되는 생일에 물렛가락에 손을 질려 죽을 것이다! 저주의 말을 듣고 왕과 왕비는 시름에 잠겼어요. 그러자 일곱 번째 요정이 침착하게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직 제 선물이 남아있어요. 여덟 번째 요정의 저주를 풀지는 못하지만 약하게 할 수는 있답니다. 공주님은 물렛가락에 손을 찔리더라도 죽지 않고 백 년 동안 잠들 거예요. 하지만 왕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성 안에 있는 물레를 모두 태워봐 없애라! 물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리겠다! 세월이 흘러 공주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공주가 꼭 열여섯 살이 되는 날이었어요. 호기심 많은 공주는 성의 뾰족탑에 올라갔지요. 그곳에는 낡은 물레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네? 뭐하는 도구지? 공주가 물레를 덥석 만지는 순간 뾰족한 물레끼락에 손을 질려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순간 성 안에 모든 것이 멈추었어요. 하품을 하던 문지기는 입을 쩍 벌린 채로 수프를 끓이던 요리사는 소금을 뿌리던 채로 파닥거리던 닭도 활활 타오르던 불도 그대로 멈추었답니다. 어느덧 백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웃나라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이상한 성을 보았어요. 여봐라! 저 가시덤불 사이의 성은 무엇이냐? 왕자의 물음에 마을사람이 대답했어요. 유령의 성입니다. 저 성에는 백년 동안 잠든 공주가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음... 유령이라면 물리치고 잠자는 공주라면 깨울 것이다. 왕자는 무성한 가시덤불을 칼로 쳐내며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는 뾰족탑으로 올라갔지요. 공주님, 이제 잠에서 깨어나세요. 왕자가 공주의 볼에 입을 맞추자 공주가 반짝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성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깨어났어요. 멈춰있던 불도 다시 활활 타올랐지요. 공주는 용감한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